골든차일드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이 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저 골든차일드 장준이가 TV 데일리 셀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바로 이 안에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? 렛츠고! 또 우리 잘생긴 청년들이 9명이나 했네요 자 바로 그러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이 형! 네!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? 영화보기? 아 영화보기 좋습니다 그럼 다음 Y형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?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 저는 돈까스 돈까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동현군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는? 식혜 마셨어요 식혜! 아 좋죠 자 다음 주차한군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? 저는 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아 좋아요 역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누구죠? 승민군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? 나 미뽀빈다 그게 뭐예요? 동물의 숲 음악이 있습니다 아 동물의 숲 음악 자 다음 우리 태그군 가장 최근에 꾼 꿈은? 어 그 꿈 꿨어요 무슨 꿈이요? 귀신 꿈 꿨 떠요? 그 선물 받는 꿈 신발 선물 받는 꿈 신발 선물이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누구죠? 재현군 어 가장 최근에 온 택배는? 어 게임팩 아 게임팩 아 좋아요 역시 동물의 숲 네 자 다음 우리 지범군 어 가장 최근 생긴 별명은? 별명이요? 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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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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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예요 개구리로 가겠습니다 개구리 아 그게 가장 최근인가요? 아 최근 아니잖아요 아 딴 거 딴 거 어 보름달 보름달 뭐예요? 보름달 네 보름달 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보민군 가장 최근 꽂힌 유행어는? 유행어요? 네 유행어 라삐보베타 아 라삐보베타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다 이쪽 한 곳으로 모여주실 수 있나요? 라삐보베타 라삐보베타 우리 TV 데일리 셀피 인터뷰를 시청해주시고 계신 어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감사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대열이 형 제가 할까요? 네 이렇게 짧게나마 또 장준이의 인터뷰로 인해서 저희의 또 매력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우리 저희 골든차일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TV 데일리 셀피 인터뷰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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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